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입니다 네 2021년의 첫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제 침대에서 지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콘텐츠는 아니고 작년에 의뢰받아서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중인 외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발음이 안되냐? 일요일이어서 집에서 좀 후리하게 온수매트 켜놓고 지금 침대에서 따뜻하게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의 모습도 보시다시피 매우 후리하죠? 머리도 아침에 샤워만 하고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 아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영상 작업을 하려고 세팅을 하고 이제 앉았는데 제 유튜브 채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계획했던 게 거창한 게 많은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이제 새해도 밝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멈춰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함으로써 실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과 상반기에 중요하게 해야 될 목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1년의 큰 목표는 결혼입니다 일단 결혼 여기서 결혼 발표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결혼 준비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목표는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계획이 있고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혼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서 뭘 거창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가진 대로 시작하자 없으면 없는 대로 뭐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마치 부풀려서 꾸미고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결혼식이 되었든 신혼집이 되었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의 형편에 맞고 또 시작은 미약하게 있는 그대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일단 상반기 동안에 어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도 어 괜찮은 투룸 월세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보증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좋은 집이나 아니면 월세의 부담을 좀 줄이거나 해서 시작하려고 해요 음 이게 서울살이가 아니면은 어 전셋집도 지금 제가 얻을 수 있는 중기청 대출이라든가 뭐 대출을 좀 땡겨가지고 충분히 괜찮은 집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거실 딸린 투룸을 알아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월세가 시작하기에는 맞는 것 같고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알아보다가 어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한 집들이 있었는데 어 우리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돈을 더 모으면서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3,4분기가 되면은 제가 강제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결혼 전에 몇 달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할 집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2021년의 목표가 독립과 결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반기 동안 돈을 천만원을 더 모아보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돈 아끼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표들은 부차적인 거고 저의 이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좀 실천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함이었어요 꾸준함 이제는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1년 동안 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실천해보자 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잡지 읽기입니다 잡지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잡지를 하나 구매해 갖고 왔어요 제가 브리크라는 잡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브리크라는 잡지는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고 있는 피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물로 잡지를 구독은 아니고요 이제 구매를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점에서 좀 끌리는 잡지들을 매달 하나씩 구매를 해서 어 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답사도 많이 가지 않고 실제로 건축물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미적인 감각도 키우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생각하고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한번 실력을 그나마라도 감각이라도 늘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잡지를 읽어보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읽어보고 좀 막 끌리거나 괜찮은 곳이 있으면 그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여러 건축가들이 여기에 나올 테니까 건축사 사무소의 특징들이나 아니면 요즘 건축의 트렌드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제가 업무적으로 하는 일들을 잘 피드백하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좀 최대한 기록하면서 더 꾸준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계획했던 콘텐츠들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것들도 올해는 많이 실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한번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외주 작업도 종종 생길 때마다 해서 부족한 자산을 빨리빨리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함을 실천해보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무조건 아끼고 또 아끼고 그리고 그 아껴서 다른 거에 투자하는 거죠 이런 잡지 보는 시간에 투자하고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소비하는 데에 집중해서 상반기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극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